아이돌들을 육성하는 JYP의 시스템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보는 거예요. 아 떨린다 떨려 진짜. 일단 연습생에서 가수로 바뀌는 순간이 연습생들에게 너무 중요하잖아. 그렇죠. 그 순간이 시작되는 곳. 그것을 먼저 보여줄게. 그런데 이렇게 사장님 촬영하시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협조가 잘 안 되네요. 우리는 그런 거 없어. 계속 기다리네 지금 스태프들이. 사장 전용 이런 게 일체 없어. 그러니깐요. 지하로 가. 잘 지냈어. 오랜만이다. 같이 했었어? 같이 했었죠. 나병이. 거의 홈코트인데. 이 지하는 가수 데뷔가 결정이 되면 내려와서 연습을 할 수 있겠어요. 그럼 처음 여기 내려온 첫날은 드디어 내가 지하로. 그리고 이제 여기 오면 가수 락커가 생겨. 이 락커가 생기면 이제 가수가 됐다는 얘기야. 여기 보면 이제 뭐 얼마나 소소한 거야. 2PM 준호. 나연이. 여기에 락커를 가지면 이제 내가. 가수가 된 거구나. 가수가 됐구나. 여기 2층과 3층이 연습생들이 쓰는 공간이야.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가수들은 없고 연습생들만 있어서 나도 사실 얼굴을 보면 잘 몰라. 지금은 네가 연습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얘기하고 하지만 이제 이게 커지면 연습생들을 네가 모르게 되고 데뷔가 결정돼야 이제 네가 아는 날이 올 거야. 저는 커져도 일일이 하겠습니다. 두고 반복해. 아 절대 안 돼요. 이건 연습생들 락커야. 매달 월말 평가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 이제 할 수 없이 회사에서 내보내게 되지. 아 여기가 아 회사 만들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갚게 된 내 방. 25년 만이라고. 내 방이 생긴 게 겁니까. 안 좋은데. 왜. 너 네 방이 있구나 벌써 크게.